아침에 먹으러 간식도 계속 시작합니다 오늘은 기름장에 먹으러 간식을 준비하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수와 소세지 간식을 준비해 주세요 간식을 준비했어요 간식은 양념에 담가자 간식을 준비해 주세요 간식을 준비해 주세요 간식을 준비해 주세요 ich 찼어.. 먹으면.. 이거.. 삶은 거리도 안 시스러워 recognized 내가 먹은 게프를 요리하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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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